안녕하세요 이왕입니다 이번 영상은 테슬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차트와 차트를 볼 때 제가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에 관해서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를 볼 때 세 가지 관점을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거래량입니다 3월 31일 거래량은 어느 때와 다르게 거래량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점 장대양봉입니다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장대양봉이 형성이 됐고요 세 번째 정배열이고요 정배열 초입 단계에 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빨간색은 5일선이고요 초록색이 21선 그리고 파란색이 61선 그리고 121선이 주황색입니다 61선이 치고 올라오면서 21선과 5일선이 정배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나왔고요 61선이 121선을 교차하면서 골든크로스가 나오게 된다면 완벽한 정배열이 형성이 된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관점은 한 가지만 맞습니다 캔들이 5일선 2위로 종가가 마무리됐다는 겁니다 그 전 차트를 보시면 5일선 밑으로 종가가 마무리될 때면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고 5일선 위로 종가가 마무리를 했을 때 주가는 상승을 해줬습니다 이러한 원리로 하락을 해주다가 현재 5일선 위로 종가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아래 꼬리가 생기고 캔들을 깍찬 상태에서 종가가 형성이 된 모습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의 관점은 두 가지 봤습니다 첫 번째는 아래 꼬리가 길다라는 점 아래 꼬리가 길다라는 건 밑에서 끝까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매도세보다 매수세가 강했다라는 의미고 두 번째 아까와 동일한 상태에 5일선 위로 종가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는 상태고요 아래 꼬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래 꼬리 지금 현재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이 캔들의 형성 원리는 이렇습니다 여기가 시가입니다 시가가 형성이 되고 장이 시작이 되면 이렇게 매도세가 여기까지 갔다가 저점을 형성하고 저점에서 매수세로 다시 끌어 올린 겁니다 어디까지요? 시가와 동일한 상태로 종가를 마무리한 겁니다 그래서 차트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점을 찍고 매수세로 아래 꼬리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아래 꼬리를 길게 만들었다라는 점 그리고 시가와 종가가 동일한 상태에서 주가 상승의 확률이 높아졌다라는 점에서 저는 지금 자리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1년봉 관점입니다 저는 1년봉 관점은 세 가지를 봤습니다 첫 번째는 5일선 동일하게 위로 종가 마무리 했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작년 거래랑 아니죠 작년 캔들 대비 3분의 1 정도 캔들이 형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저점 대비 100% 이상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래량이 작년과 대비해서 현재 3월달 4월달인데 거래량 절반 정도 올라왔다라는 점이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앞으로 반등할 확률이 높아졌고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테슬라 1봉, 주봉, 월봉, 그리고 1년봉 이렇게 전체적으로 흐름을 바라봤고요 전체적으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전반적으로 저는 테슬라 올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ουμε terminar capaz petto maximize butter sog shore Bite 아멘